빠밤 테이의 해피하우스 빵빵 테이허 오늘은 LOL 스토어를 갖고 돌아올까요?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빵빵 구독해주세요 빵빵 팝업스토어는 이렇게 진열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놀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방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테이의 LOL을 다 꺼낼까요? 먼저 LOL 홀드 인스타프라이즈 LOL 펄 LOL 피기팬 LOL 언더랩스 여봐라 피기팬 얘는 홍게스 이게 다 테이의 LOL이에요 테이 손이 저쪽까지 안다간다 이걸 근데 어떻게 보관하죠? LOL 팝업스토어가 있으면 이 많은 LOL들을 다 보관하기 싫어요 LOL 팝업스토어를 살펴볼까요? LOL 인형이 들어있어요 이제 필요하지 않은데 이만큼 너무 많아서 근데 더 있으면 좋긴 좋아요 여긴 찾아봐 여긴요 어디있지? 우와 가루가 있어 우와 우와 왜 여기있는데 이거 제품 사람 안들어오는데 사람은 어딨나? 여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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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사람은 아니지 일정해서 이게 사람인데 내 사람이다 또 애들에 없네 여러분 얘가 레어인가 봐요 이스타골드 대박 이스타골드 대박 이스타골드 이스타골드 한 번에 이스타골드 한 번에 이스타골드 아까 나왔네 이거 맞나? 어? 맞다 한 번에 이스타골드 진짜야? 오 진짜야 맞아 잠깐만 한 번에 안 돼? 이거 한 번 봐 저거 저거 한 번에 이건 얘 다 들어있는 거 아니야? 이거 골드라고야 이거 악노는 반짝이야 아무튼 골드야 거 становится 여기 윙타골드 윙타골드 으으으으으은 하나 더 없네 멘델이네 우와 진짜 예쁘다 이거 이거 문덩이 물덩이 물덩이 감동이야 감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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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동받았어 팝업투어에는 테이크가 잘 모르겠지만 인스타 골드가 다 들어있나봐요 이렇게 테이크가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올 적은 없거든요 가방끈이 고무줄로 되어있어요 완성! 귀엽다 짜자잔 인스타 골드 여기에서 엘브엘 친구들과 같이 넣을 수 있잖아요 테이는 일단 엘브엘을 전시해놓을 거예요 테이크의 소중한 엘브엘 테이크의 소중한 엘브엘 테이크의 소중한 엘브엘은 누구일까요? 테이크의 소중한 엘브엘을 투표하세요 음 오 진짜 테이크 approved 벽 단 Geschichte 스크 an 여러분 테이크의 소중한 엘브엘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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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렇게 보니까 엄청 예쁜데요? 전시하기 전 전시한 후 어떤 게 더 깔끔하신가요? 이게 더 깔끔한지 이게 더 깔끔한지 이렇게 전시해놨다가 이렇게 가지고는 이렇게 더 편해요 액세서리는 이렇게 여기다가 담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슝 넣고 넣어서 이렇게 닫고 가지고 넣을 때 써서 나는 맘에 드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요?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댓글로 써주세요 오늘은 팝업 투어를 갖고 들어가 봤어요 이거 뜯는가요? 이렇게 뜯는가요? 나중에 써봐! 재밌는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요? 안녕 안녕 맞다! 구독, 좋아요, 알림, 빵빵! 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 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 가야 가야 가라 가라